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! 야한지 저거! 얼만데요? 돈으로 하시게요? 실패! 쪼개가! 아 저거 아는데? 제가 강렉이를 맞으니까 제가 니로 결정하겠습니다. 권한 주십시오. 이어폰으로는 못 들어요? 다시 듣게 할 수 있어요? 홍기 씨가 그럼 먼저 정답 좀 한번 가볼까요? 제가요? 어디로 가요? 1초도 안 받나 봐요, 1초도. 큰일 났다. 잠깐만요. 이거 약간 못 먹는 살이다. 설날이잖아요, 까치밥 좀. 까치밥 좀. 그때 활동 같이 했던 거 같은데? 잠깐만! 그러면 추억 여행하기 딱 좋아요. 아니야, 이거 워즈는 100%야. 목숨 걸어야겠다. 이거 빨리 끝나겠는데? 과연 결과는? 재밌네요, 이 방송. 자주 좀 불러주세요.